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논 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본 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유이왕 스페셜 팩 인데요 네 이건 예전에 방영했던 유이왕 1기 2기 에서 나왔던 것을 판매한 제품입니다 네 예전에 문방구나 그런데 가면은 그러니까 문구에 가보면은 이런게 자주 있었어요 어떤 문방 문구에서는 그 듀얼디스크 플라스틱으로 된 버전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제품을 빠르게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빠르게 개봉해 주고요 자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내용물에는 이렇게 카드들이 있고요 카드들이 있고 붉은눈의 흥룡이죠 근데 오늘은 이거를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왔어요 네 아까 그 팩에서 하이랄트죠 네 자 바로 붉은눈의 흥룡 대형 카드입니다 네 어느정도인지 체감을 해보면은 그냥 일반 카드의 3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 붉은눈의 흥룡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치랑 스탯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드래곤족 일반 몬스터죠 네 그리고 공격력은 2400으로 고정되구요 방어력은 방어력은 2000입니다 방어력 2000이라니까 그 여자 캐릭터 방어력은 방어력 2000짜리 몬스터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름은 붉은눈의 흥룡으로 적혀있구요 자 별 표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게 바로 이미지죠 일러스트인데 자 일러스트를 보시면 와 너무 커가지고 잘 보여요 와 이런 느낌의 컨셉이구나 라는거를 다시 그럼 알려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게 뭐냐면은 이거 갖다가 듀얼을 하면은 그 듀얼디스크가 다 꽉 차 가지고 놔둘 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비중이 좋았던게 드래곤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 푸른눈에 백룡이라던가 붉은눈에 흥룡이라던가 뭐 드래곤족도 되게 많았죠 베이비드래곤이 천년묵은 그 천년묵은 그 천년묵인가 그것도 있었구요 하지만 그거를 전부 다 한 손으로 격파해낸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오죠 바로 엑조디아 인데요 와 엑조디아 는 능력치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냥 그냥 손으로 빔을 하나 쐈는데 푸른눈에 백룡이 소멸을 해요 그냥 와 그정도의 능력치죠 네 그리고 참고로 엑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물음표 물음표 입니다 능력치가 무한 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사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 근데 붉은눈에 흥룡하고는 안 싸우고 푸른눈에 백룡하고는 싸워 가지고 이겼던 캐릭터죠 유이가 사용했구요 이거는 조이가 사용했었죠 네 조이가 사용한 붉은눈에 흥룡 대형 버전이구요 자 그리고 외관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금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와 정말 퀄리티가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큰 카드를 금색으로 칠해서 마감을 했다는게 정말 대단하구요 그리고 붉은눈에 흥룡이 마크도 금색 이에요 와 능력치랑 스탯이나 그런건 똑같구요 그리고 뒷부분도 똑같아요 뒷부분은 유이왕 이라고 크게 적혀 있구요 네 이렇게 뭔가 소환되는 기믹도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붉은눈에 흥룡 대형 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봄 봄